외국산 헬스 보충제를 판매하면서 세금을 편취한 한 인플루언서가 부산 세관에 검거됐습니다. 부산 세관은 30대 여성 인플루언서 A씨를 관세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고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,500여 명의 구매자들에게 헬스 보충제 3만여 개를 판매하면서 세관의 낮은 가격으로 수입 신고해 세금 5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부산 세관은 A씨에 대해 가산세와 기간 이자를 더해 10억 원 상당을 추징할 계획입니다.